SM6는 지난 2016년 국내 출시 당시 뛰어난 디자인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앞세워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모델입니다. 당시 중형 세단 시장의 터줏대감인 소나타와 K5를 가볍게 누르고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모델들의 디자인 진화와 다양한 첨단 사양을 대거 적용하면서 SM6의 인기도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M6의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고 모던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 1332cc의 가솔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엔진을 탑재했고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대 토큰은 26.5km의 파워를 발휘합니다. 특히 르노그룹과 다임너의 공동개발 엔진이 실용 영역인 1500에서 3500rpm 구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인연비는 리터당 13.6으로 준수합니다.